10월 17일부터 서울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64년만에 기록적인 10월 한파가 왔었습니다. 2021년 서울이 10월 중순 기준 64년만에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었으며 그 이유는 늦더위를 몰고 온화열때 고기압 이 물러나고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남아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서울 기온이 10월 중순에 1.3도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역대 관측 이래 단 12차례 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겨울 북극 한파가 예상되면서 다음 주 초부터 한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겨울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을 60%로 전망 했는데 라니냐가 발생하는 해에 동아시아 지역겨울은 역학적으로 추운 경향이 있습니다. 북극 진동도 음의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극 찬 공기에 소용돌이는 수십 일 도는 수십 년을 주기로 강약을 되뿌리 하는데 올해처럼 북극이 상대적으로 온난하면 극지방에 찬 공기가 남아 해 겨울철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듭니다. 35년 만에 강추위가 지난 겨울 북극 한파도 음의 북극 진동 에서 비롯됐습니다. 라니냐는 수온이 차가워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단순히 바닷물의 온도 변화에 머물지 않고 해양과 대기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라니냐가 올겨울 기상이변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기후예측센터 는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라니냐 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다고 밝혔 습니다. 또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12월부터 내년 1-2월의 라니냐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87%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니냐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소용돌이 등 또다른 요인이 합세 될 경우 세계 전역이 심각한 기상이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7개의 허리케인이 상륙한 바 있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올겨울을 초 긴장 상태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오랄블록킹 입니다. 지난달 중순 최저치에 도달한 얼음 면적이 지금은 서서히 늘어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계절풍 의 힘을 축적시키는 원인이 되며 겨울로 접어들어도 북극의 얼음이 얼지 않게 되면 북극 주변 우랄 산맥 부근에 따뜻한 고기압이 정체 하는 북극의 한길을 고기압이 실어 내리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에 장기 한파를 몰고 우는 원인 이 됩니다. 오랄 블록킹이 나타나 는데요. 서두에서 언급했던 라니냐의 발달과 많이 녹는 북극 얼음 그리고 우메 북극 진동과 유라시아 대륙 의 눈덮 빈면 적층 가증에서 11월 7일 일요일 현재 우리나라 겨울 날씨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라니냐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지며 다음 주부터 한국의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날씨가 따뜻한데 무슨 소리냐고 말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오늘 7일 일요일은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 다는 입동이지만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무척 따뜻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날씨가 급변해 강풍 을 동반한 겨울 추위와 함께 내륙 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씨가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오전부터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 겠고 이어 기온이 20도 이상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운만 보면 하루만의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